네 준이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요? 예 저도 그게 참 이상해서 그 입국자 명단을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그 서울이 아니라 그 제주도로 입국을 했더라구요 제주도?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드는게 그 예전에 그 제가 이준이를 우연히 잠깐 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유정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유정이? 아니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아하 모르시겠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겠는걸? 그 이준이가 요 이준인거 같은데 뭐 암튼 뭐 오대산씨라는 이름으로 그 제주병원에 입원한 것까지 확인을 했구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직접 뭐 한번 찾아가 봅니까? 아뇨 됐습니다 뭐 내가 더 알아보죠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끼리 그렇게 닮았다는게 그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 그 혹시 그 그 집에 그 잃어버린 애가 있는건 아닌지 아니 그 뭐 대산이도 구하고 그 집 부모가 진짜 뭐 대산이 부를 수도 있는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아뇨 됐어 됐어 근데 그 저번에 그 하청업체 그 건은 그 어떻게 됐는지 그거 좀 더 정리해서 갖고 와요 아무리 그래도 수준은 마치 할거 아닙니까 아니 손 씨레 나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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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예 저 입원 환자 중에 오대산이라고 있죠? 그 환자 지금 어떻습니까? 아 예 오 대 산입니다 지금 뭐 뭐라고 하셨죠? 아주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세상에 정말 여기서 나오네 난 그래도 이제 혹시 싶었는데 유진이한테 들었을 때 난 정말 저 안 믿었어 가게 맡길 때도 그런 얘기 없었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유진이한테 해대는 일은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애 마음에 그렇게 상처 주는 게 해 아니면 뭐야? 죄송합니다 아는 게 짧아서 가게 차용증이나 양도증 그런 거 남의 이름으로 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우리 유진이 아빠한테 속은 거짓말만 했다는 거 아니야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더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주셔야 돼요 저 서 사장님이 대할 때 요만큼도 진짜 거짓말하는지 한 번도 없어요 아 전에도 억울하다고 해서 믿었잖아 그런데 이제 또 믿으라고? 그래 진실이 어떻건 내가 만나자고 한 이유는 딱 하나니까 우리 유진이 다시는 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예? 자네하고 엮이면 아무래도 우리 유진이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 같아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줘 다시는 엮일 일 없게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뜻 알아들었으리라 믿어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이 안에 스타일로에 맞춘 원단하고 영수증 다 들어있어요 아 예 아 여기 다 됐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 분이요 과제는 잘 해결했어요? 홀복 만들 때 단가 낮추느라 애 먹었는데 그 덕을 많이 봤어요 내 덕이네 사장 덕 세연 선배는 잘 했어요? 그게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딜 일 좀 불려왔는데 거기 통과하면 붙는 거고 아무튼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요? 저기 나 이따 가게 좀 나갈 건데 자리에 있을 거죠? 네 그렇긴 한데 가게에는 왜요? 내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이따 가게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장세연씨 이 과제에선 분명히 동대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원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만원으로는 도저히 동대문에서 제가 원하는 원단 전부를 구할 수가 없던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몸통에 쓸 원단만 동대문에서 구입했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재활용 옷을 활용했습니다 재활용을요? 세계적으로 친환경 디자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진 옷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에서 출시하는 브랜드인 만큼 지속적으로 재활용 옷들을 활용해서 단가도 낮추고 환경도 보호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제 디자인 컨셉이기도 하고요 영수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만원 안에서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저 회장님 원단 구매건으로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테스트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막 2차 과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 서유진하고 장 회장 여식은 어떻게 됐어? 아 예 서유진씨는 무사 통과됐습니다만 장세윤씨는 떨어졌어? 아닙니다 동대문에서 구입한 원단에 재활용 오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됐습니다만 친환경적인 접근을 높이 사서 통과시켰습니다 어련이들 알아서 심사를 했겠어 아니 근데 재민이는 왜 코빼기도 안 보여? 리모델링을 주은이한테 맡겼다고 아예 일 안 할 생각이래? 아, 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과정은 오늘 아침 매장 점검차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아니, 그런 얘기 없었는데 어디 멀리 간 거야? 글쎄요 지방 매장들을 체크하겠다고만 연락이 와서 또, 그래? 네 네 네 네 네